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구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0년 직이라고 하나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죠 결국 윤, 한 이 면담에서 한동훈이 좌파 쓰레기들을 믿고 까불다가 한데 그냥 확 뿌려쳐 맞고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빵식이 tv의 본질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칭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대의 때문에 방송의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아요 제가 뭐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방송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처자식이 있는 앱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맞춰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구요 하루하루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도 하지만 본질은 절대로 잊지 않고 어느 순간 타이밍을 봐가면서 방송을 할 테니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만나기 전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자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면담에서 선정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면담 후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언론사의 보도를 좀 보시면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두 분이 파인그라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표정도 밝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 기레기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약 1시간 후에 이런 보도가 또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요 마치 피의자 한동훈이 검사 윤석열에게 취조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진석은 변호사인가? 법정 대리인? 아무튼 이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도 한번 보십시오 이 새끼가 어디라고 아가리를 함부로 돌려대 뭐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튼 1시간 전에 보도 즉 윤, 한의 면담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 마치 한동훈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기사들을 쏟아내더만 전혀 다른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시간 후에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과의 면담에서 한동훈의 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했습니다 아가리 닥쳐 건방지게 어디서 그럼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선 나빠진 민심을 전하면서 과감한 쇄신을 촉구했고요 이와 함께 김여사 이슈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방안과 특별감찰관 임명진행,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의 필요성 등을 말했다고 한동훈이 아닌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요 20년 지기 우리 행님이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줄 거야 전당대회 때도 그랬잖아요 3대1로 한동훈이 이겼잖아 코너에 몰리면 우리 형님이 시킨 건데 이래서 그냥 일단은 둘이 면담만 하면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 차례 요구를 뿌리치다가 한번 만나 준 거예요 그런데 옆에 배석자가 한 명 있었으니 정진석 비서실장 아무튼 우리 행님이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면담을 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나댁이 좋아하고 의시댁이 좋아하는 나불 한동훈이 직접 국회에서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런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그야말로 앵기다가 한 대 쳐맞고 대통령실에서 쫓겨나온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뒤로 쏙 빠지고 할라 그러다가 무서움은 쏙 피하고 숨고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박정하가 브리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린 행동입니까 개기질 말던가 그런데 이 박정하라는 비서실장의 해명이 더 웃긴데요 해가 다친 상황이라서 면담을 마치고 나온 한동훈의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깊은 상골차기에서 면담한 것도 아니고 무슨 놈의 한동훈의 표정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그냥 말을 하지 말던가 도나마나 예상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에게 어퍼컷을 후려막고 정신이 해롱해롱 오만축상을 다 쓴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대표 측은 그러니까 좌파 쓰레기 측이죠 이번 면담은 솔직히 기대도 안 했대요 아니 참나 기대 안 했으면 뭐 하려고 하냐 왜 간 거야 자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윤 대통령이 조금의 여지를 두고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건 뭐 철벽 중에 철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대목이 또 있죠 친한계에서 이런 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자빠졌던데 뒷목을 딱 잡으세요 윤 대통령 맞은편에 이와 같이 한동훈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앉아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의 급을 낮게 설정했다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불만까지 하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만나준 것만 해도 어딘데 이 스토커더라 아니 이런 식의 발상이라면 대통령과 옆에 나란히 앉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연인이냐? 마누라야 네가? 앞에 앉게 해준 것도 감지덕지할 것이지 아니 그리고 한동훈을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급이 맞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아줘야 돼? 옆에 앉혀놓고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아 진짜 꼴 같지도 않아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과 나란히 앉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토커, 스토킹 짓을 하고 몇 번 만에 지금 만난 거야 아니 이놈이 도대체 뭘 잘한 게 있다고 급이 맞지 않다느니 이런 뭐 투정을 부리는 겁니까? 한데 쳐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모자를 파네 법무장간때 네가 인마 보수인사 수백 명을 감옥 보낸 그 스킬은 어디다 다 내팽겨 치우고 아가리로만 나불나불대다가 말이야 임기 다 쫑치고 좌파들과 이제는 어울려왔고 아니지 어울리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어다니고 총선을 비빔밥 비벼 쳐먹듯이 다 비벼 쳐드시고 산속에 숨어서라도 모자를 파네 한 달 만에 또 그냥 낯짝 두껍게 기어 나와가지고 이래서 이놈은 좌파라는 거예요 낯짝에 그냥 핵미사일을 갈겨도 살아남는다고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한 달 만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당대표까지 깨차더만 보수이사들을 사지에 몰고 좌파들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그 좌파 쓰레기들로 협박질까지 하고 본인만 위한 정치를 하고 자빠졌고 총선 백서 조작에 아주 이례적이죠? 정말 지가 잘못한 거는 그냥 다 조작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조작한 스킬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재명에게 누가 조작하라 그랬냐? 있는 그대로만 그냥 철저하게 수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 정신이 안 한거지요 아무튼 이렇게 총선 백서 조작까지 아직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좌파들과 투쟁할 생각은 눈꽃마치도 없고 싸울 자격도 못 되는 놈 아닙니까? 본인이 저것들보다 조금이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이재명보다 더 더러운데 뭘로 어떻게 싸웁니까? 발발이처럼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놈이 말입니다 직구석에서만 큰소리 뻥뻥 치고 잘못된 거 지적하는 당원들 감찰이 나고 자빠졌고 능력이 없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던 거야 허건나 스토커도 아니고 말이야 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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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만 하진 않나 하도 지랄해갖고 만나줬더만 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급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상 지랄 발광 꼴까불 떨다가 이제 한 대 쳐맞고 주둥이가 대빨 기어나와가지고 지금 아마 직구석에서 쪼그려가지고 투덜투덜 댔게 분명해 보입니다 면상만 봐도 저놈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무튼 한동훈이 이런 좌파 같은 발광질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한데요 좀 암울합니다 하나는 당정의 지지율 동반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친윤계와 친한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동훈과 이 좌파 쓰레기들 때문에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또락물을 흐려놓듯이 그리고 좀 더 우려스러운 건 이것들의 계획대로 좌파 쓰레기들의 이탈표가 생겨서 좌파들이 좋아할 거라는 점 자 이것들이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된 동기를 굳이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의 20% 이상 승리한 것을 가지고 터빡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화와 금정은 보수의 텃밭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빗자루를 꼽아놔도 빵시기를 꼽아놔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울시 교육감에서 우리가 십수년 만에 단일화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에게 깨졌다라는 것은 쏙 빼놓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요 이 교육감은 보수가 강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화를 하고도 패했다라는 점 한동훈이를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이는 문재인의 사냥개 때 그 스킬들 조작 스킬들 보수인사 수천 명을 검찰에 불러들여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200여 명을 감옥에 숱여놓던 놈입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자리를 앉혀놨더니 아가리로만 나불나불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선거에 패배해서 총선백서 조작을 해 총선백서 공개 안 해 미꾸라지 마냥 흙탕물처럼 다 흐려놓고 말이야 분란만 일으키고 그래서 일단 한동훈이 그동안 윤 대통령을 믿고 설레발의를 쳐왔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쌈 싸대기를 쳐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이는 국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결정권을 지지 못하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꼬라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따가울리죠 리더십은 원래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요 우려스러운 건 좌파의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한동훈이 보수에 기생하고 있는 20여 명의 좌파 쓰레기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실을 겁박 압박 좌파들과 협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밖이 모르는 놈이에요 그리고 김경률 진중권이가 뒤에서 다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민주당과 물 밑에서 공모를 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친윤계는 그래 과거는 내가 차치하더라도 한동훈이의 죄를 낱낱이 공표하고 꼬리짜리기 잘하잖아 니네들 꼬리짜리기 작업이라도 해야 그나마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설마 설마 한동훈 믿고 말이야 수수방관하다가는 한동훈과 좌파 쓰레기들에게 뒤통수를 후려막고 결국에는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든 것이 내키진 않지만요 최소한 이재명의 또 민주당의 정권을 또다시 넘겨주는 상황은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제가 조율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 봐서 제가 깔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까는 그런 빵식이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